하나 둘 액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촬영은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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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companies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 좋네요. 콜 타임이 너무 잃은 시간이라서요. 그리와 그리와 준비하고 차량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피곤하네요.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드디어 첫 잡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화이팅! 지금 첫 차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요. 너무 좋네요. 실내가 조용하고 하이브리드의 장점입니다. 우선 연비 조용한 실내 그리고 안전운전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연비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그런 뭐라 그럴까 마음 마음가짐 이런게 저절로 생겨가지고요. 정속 그리고 안전운전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네 저는 잘 도착했고요. 이제 이렇게 대사연습하고 어 오늘 잘 되도록 보러 가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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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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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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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1. 1 Здравствуйте! 1.... 저도alleserna 1 2 2 3 액션 네, 오케이 롤, 하나 네, 저는 촬영을 잘 끝냈습니다 아, 촬영이 좀 연타오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난감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촬영 잘 끝냈고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파이팅